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5월과 6월 운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운세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5월이면 음력 3월 운이 5월 11일까지고요. 5월 12일부터 음력 4월 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달의 운이 교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임진, 계사, 갑오얼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운세 예측이 여러분이 운세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텐데요. 혹시 12달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시간 나실 때 3월 12일자로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금전운과 귀눈을 함께 월 운세 설명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운세의 예측을 듣고 혹은 여러분들의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운이라는 것은 달 운이 교차될 때는 초월음날 운이 칼로 모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어느 달이나 운세 대응을 하실 때는 나가는 달의 운과 새로 시작되는 달의 운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는 운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 운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의 도화지휘에 두 달 운을 함께 올려놓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 운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운세 대응을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운이란 것은 분할, 독립된 그런 흐름이 아니고 계속 상호연관성을, 상호작용을 서로 한다는 얘기죠. 양력 5월 11일까지 이 운의 흐름을 주도할 만인왕씨의 운을 잠깐 살펴보면요. 만인왕씨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뜻인데 여기선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설이나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관계의 구설, 또 사람이 나를 시기에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 관제 구설도 조심하면 좋은 그런 달이죠. 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별수도 조심하면 좋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서 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구설 조심이라는 것은 운세 예측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메뉴지만은 실제로도 우리가 살면서 아마도 모든 나쁜 혹은 볼미스러운 그런 일의 시작은 구설로부터 아마 비롯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이 구설 조심은 유념하신다면 여러분들 운세 전략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5월 11일까지 만인항수의 운이 지나면 5월 12일부터 시작될 상간뉴스의 운세란 것은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성과 없이 성취 없이 답답하게 진척이 안 된 그런 일들이 이제야 비로소 서서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마음 구성을 주던 부동산이 있다면 또 이런 때부터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가는 또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운세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운이 풀리는 이런 운세 예측이 나올 때는 금전이나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이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운세 작용이 한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우호적으로 운들이 바뀌는 걸로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운세 전략은 예를 들어 막혔던 그런 인간관계 혹은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럴 때는 전화나 또 문자를 해보시면 좋죠.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이 경우 좀 가벼운 안부만 처음에는 전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한 화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슨 결론을 얻으려 하지 말고 가볍게 막힌 물꼬를 풀려주는 그런 시도로 가벼운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죠. 또 남녀관계나 이성관계가 아닌 예를 들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운세에서는 예를 들어 매출이 수익이 증가되는 그런 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유사의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애라는 어떤 심리적인 체감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월말에 정말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럴 때 운세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상승운으로 이 운이 좀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더 좀 신중하게 운세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6월달 운을 지배할 로유단아의 형국은 로유단아의 운세라는 것은 마치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이 둘러싸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사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12달 가운데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이죠. 애정 연애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또 이성 때문에 내가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좋은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이라든지 또 친척의 상갓집에 가게 될 운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또 직장인 같으면은 직장 운이 좋아서 승진, 영전, 변동도 또 이런 달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성 혹은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 그리고 인덕으로 이달의 운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혼사한 자녀가 또 들려주는 이세 소식 같은 것도 이런 달에 기대해 볼 수 있죠. 6월달 운을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한 가지 좀 유념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6월 이후에 예를 들어 길한 운이 이어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좀 막힌 운세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런 달, 로유단화로 아주 좋은 운세가 예측된 이런 달도 하순부터는 결국 그런 달에 운이 슬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설을 조심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면 더 틀림없겠죠. 구설의 종류도 다양하죠. 구설의 시작이 상대방의 어떤 시기나 또 질투로 비롯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결국 처음부터 시기라든지 질투의 소지가 될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만병의 시작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운세 그 흐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또 구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설의 시작은 결국 말과 행동이 될 테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좀 구설이나 불만을 만들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그런 사람과는 좀 더 조심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구설의 소지가 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여러분의 순수한 그런 의도나 행동들도 어차피 왜곡돼서 전달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그냥 상대방과 나를 세우기보다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또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어떤 현명한 전략으로라도 적당한 어떤 인간관계의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봄철 돼지띠들의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처아TV에서는 행복한 중년을 위해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각종 알찬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죠. 건강한 노년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그런 친구같은 채널이 될텐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각종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의 실시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